2019년 9월 18일, 오늘 딱 바프 출시날이구요. 가보죠. 랜덤아이즈 갑니다. 나머지 하프는 2차 다 차면 진행하구요. 나이스 갑니다. 5번 갈게요. 7분 18초에 돌렸구요. 랜덤아이즈 5회 갑니다. 자, 첫번째, 사과궁비님 부터 세이킹님 까지 5번 갈게요. 둘, 셋, 넷,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5번, 7분 38초에 돌렸구요. 보죠. 빠푸메니아님, 스티브오님, 안선생님님, 베지터님, 조비언님, 원각하님, 안선생님님, 세이킹님, 익명 999님, 태지나파님, 수아미무장님, 코베구님, 방화나파님, 간남표님, 코코팜님, 로또님, 방화나파님, 잡님, 코코팜님, 텀블러맨님, 세이킹님, 데스티님, 사과궁비님, 디에서님, 익명님, 방화나파님, 데스티님, 조비언님, 데스티님, 대동성님까지 있구요. 랜덤아이즈 5회, 7분 38초에 돌렸구요. 팀! 아, 5번 갑니다. 30팀. 첫번째, 레드삭스부터 웨얼스까지 5번 갑니다. 둘, 셋, 넷, 마지막 5번 갑니다. 자, 8분 25초에 돌렸구요. 자이언츠도 괜찮은 것 같던데. 자이언츠 29번이네요. 자, 레이스, 브레이브스, 양키스, 어셀렉스스, 다이아몬드 백스, 브루어스, 죄송해요. 6번 미러키입니다. 워싱턴, 레이삭스, 에인젤스, 컵스, 에스트로스, 타이거스, 레인저스, 트윈스, 패드리스, 레즈, 메리너스, 웨얼스, 블루제이스, 시쿠버스, 필리스, 인디언스, 오리얼스, 말린스, 다저스, 파이어리스, 카디널스, 맨츠, 와이삭스, 자이언츠, 로키스입니다. 시애틀 어딨죠? 시애틀이랑 시애틀이랑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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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안보이지? 17번이네요. 시애틀, 메리너스, 그리고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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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이네요.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와서 좀 많이 뜯으신 분 계신데, 토론토도 괜찮고, 자이언츠도 괜찮고, 맨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양키스도 좀 있던 것 같고, 뭐 RC를 노린다면 뭐 파드리스도 괜찮겠지만 RC는 정말 많이 안나오긴 하더라구요. 저 카페 팀 결과 올려드렸고, 확인 한번 할게요. 자, 빠꾸메니아님 템파벨 레이스, 스티브오님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안 선생님이 양키스구요. 양키스는 다 괜찮은데, 첸스아다운스 좀 안나와줘요.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첸스아다운스 진짜 루키로. 접수 한번 잠깐 볼게요. 다음, 베지터님 오클랜드, 조비어님 애리조나, 지금 세스비어가 휴스턴 나오는데, 지금은 또 애리조나 가있긴 하죠. 팀은 여기서 휴스턴 나옵니다. 엉가카님 미러키, 안 선생님이 워싱턴, 세이킹님 레드삭스, 익명 999님 에인젤스, 태진아빠님 컵스, 수아미 부장인 휴스턴, 코베구님 파이거스, 파이거스도 좀 누구 있던데, 방어만아빠님 텍사스, 갓난트님 미네, 코코파님 샌디, 로또님 레즈, 방어만아빠님 시애틀, 잡님 켄자스, 코코파님 블루제이스, 텀블러맨님 필리스, 세이킹님 인디언스, 데스틴님 볼티모어, 사가홍디님 마이애미, 디엔서삼님 다저스, 익명님 피츠버그, 방어만아빠님 세인트로이스, 데스틴님 매치, 조비어님 와이삭스, 데스틴님 샘프, 배동석님 로켓입니다. 샘프의 이름 뭐였지 까먹었는데, 카라, 카라 뭐쩍게가 베이소스 100구정도 하던데, 이상 랜데마니시칼을 봐야겠습니다.